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서서의 총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 또는 신본주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삶 이게 고립되어서는 가능하죠 교회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있다든지 그럼 가능한 거지만 세상 속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 보면요 그리스에 가면 극단적인 수도원이 있거든요 바위산 수도원이라 그래서 깎아지는 바위로 된 절벽이 있는 그런 데예요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수도원을 지었는지 수도를 지어놨어요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단이 없습니다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대충 보니까 한 30, 40m 될 것 같은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높은 데는 하여튼간에 밧줄 타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필요하면 도르래로 옮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원 이름이 메테오라 수도원이에요 메테오라 그래서 성지술래 가면 거기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대요 메테오라 뜻은 공중에 떠있다 그러듯이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 메테오라 제가 볼 때 그래요 나도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곧 후회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서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 난 밧줄 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롭게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세상 다 등지고 오직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게 바이산 수도원 메테오라 수도원 같은 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지만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되지만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 부르고 난 다음에 12명, 마태복음 12명, 누가 보면 십장에서는 70명 세상을 파송하잖아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한가운데로 가라 그랬지 니네들끼리 모였으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입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만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 없이 세상 나가면 무조건 100점 100패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부 다 세상 속에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제일 덜 나가네 그래도 믿는 사람만 만나고 우리 목회자들 빼놓고 모든 성도들 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없이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오진 예수를 붙들 사람들 오늘도 학교 가면 지금 대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 2%, 3%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겠죠? 자기들이 기도해야겠죠? 그런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럴 때 기도 없이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절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 것은 교제거든요 그런데 교제가 가능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은 교제가 가능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모품이 있는데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게 다 소모품이라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써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랬죠 시간을 써서 관계를 맺으라 고난을 써서 관계를 맺으라 관계를 맺는 게 교제인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인격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는 게 인격인데 인격은 둘이죠 하나님과 세신에 마귀도 있는데 마귀하고 교제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둘이네요 하나님과 사람 이게 인격이죠 인격 지정의가 있는 존재 이게 인격이거든요 인격만 교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돈 써서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교제도 두 종류가 있죠 교제는 하지만 친밀한 교제가 있고 어색한 교제가 있죠 그래서 교제도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야 그런 교제가 있고 교제는 하긴 하는데 대면 대면하고 뭐라고 그러죠 서먹서먹하고 그런 힘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청구소만 내주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맨날 만나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청구소만 맨날 주는 거야 그러면 교제가 깊어지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전당포냐 왜 자꾸 나한테 청구소만 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깊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같이 있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러면 친밀한 교제는 힘들겠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여행도 같이 가야 될 것이고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청구소 던지고 가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이거 이거 필요해 딱 저거와 1번, 2번, 3번, 4번 기도 끝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끝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넌 그렇게 냉정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넌 지금 하나님 앞에 청구소 내고 가는 게 그게 교제냐? 교제는 교제인데 그런데 연락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돼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잖아요 그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10개 명만 받았겠어 10개 명은 그거 몇 줄 되지도 않는데 40일 동안 10개 명만 받았겠다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겠지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같이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엄청 친해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친해질 때가 있죠? 친해지는 거 그냥 다 좋은 거에요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같은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친한 거예요 친할 땐 그래요 친하면 진짜 안 떠나가 내가 보니까 예배 두 번 이상 드리는 사람은 우리 사모 밖에 없는 것 같아 친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안 친한 사람은 시작할 때 늦게 오고 축도 전에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청 안 친하죠 그런 거라고 하나님과 좀 친해지는 관계가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계속, 감사, 그리고 깨어있으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친해지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이에요 계속이란 건 뭐예요? 어떤 일부분만 교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갖고 교제를 나누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아 왕 히스기아 왕이 되게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 아수르 군대 사네리베 군대가 포위했을 때 기도를 물리치잖아요 18만 5천 그러니까 이게 승리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다음에 죽을 병 걸렸을 때도 면벽 기도라고 그러잖아 병에다 갖다 대고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 15년도 살려주고 그가 29년 통치했는데 14년 건강할 때 병 낫고 난 다음에 15년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가 자기 통치의 반 이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로 큰 승리 북쪽 이사를 망하게 만들었던 게 아수르인데 그걸 막아냈잖아요 위대한 왕이죠 기도로 나라를 지켰어요 그다음에 기도로 자기 죽을 병을 고쳤어요 이게 뭐 간증의 인생 아니에요 This is my story죠 난 간증의 인생이야 그럼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멈춰버렸어 최후 승리를 못 얻잖아요 다벨론 사신 왔을 때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잘난 차가다가 다 자랑하다가 빼앗기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그때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 이사회 선지자가 야 그거 다 뺏기게 되고 네 후손들 황간이 된다 내시가 된다 근데 좋대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그게 안 친했는지 뭐 좋대까지 거 내 생전에 그런 일 안 벌어지면 좋대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좋대요 망할 놈 아니야 망할 놈 어떻게 그 위대한 희승이야 왕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기도 계속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옆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배불렀을 때 기도하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불렀을 때 이거 승승양구했잖아요 모두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후손들까지 다 사는 겁니다 후손들 망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희승이야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계속이 그런 거라고요 모든 일에 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기는 선생님들 보면 정신장애 아들 또는 치매 걸리신 분들 성기를 때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누구 그렇게 잘해주면 말로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은 감사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알면서도 지친대요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러고 치매노인들 감사 표현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꾸만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그런 거 성기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자꾸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힘든 거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격려해주고 왜요 지치기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교제 나눠봤습니까 감사 없이 원망만 하는 사람하고 교제 쉽든가요 어려워요 우리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 뭐 교제 계속해서 결혼까지 갈까 안 갈까 걱정이 된대 내가 보니까 그 자매가 형제보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 내가 조건이 좋다는 거면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는 짱구같이 생겼는데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매 다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여권이 신장되고 그랬는데 자기가 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남자에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뭘 해줘도 감사가 없어 당연한 거래 네 얼굴에 나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내가 만나주는 게 어딘데 태도가 그런 식이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형제 얘기예요 받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이 집어지더래 날씬한 게 집어지더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똑같아요 그래 그 자매는 얼굴은 예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체야야 제 정신이 아니죠 감사 표현 못하는 거 이거 영적인 침해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다 그러면서 감사도 못해요 뭐 없는 거 하라는 것도 아니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냐고 그것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과묵한지 감사는 참 인색하고 원망은 좀 과대 포장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게 가속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랑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제일 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엄청 친밀하다 그럴 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아 먹기만 하고 원망만 하고 요구만 하고 청구서만 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마음이 식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모든 거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거 해석이 쉽지 않더라고요 주석마다 본인은 다양해서 그래서 예수님 상황을 한번 봤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깨어있으라 세 번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뭘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26장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럴 때 언제 그 요청을 했냐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대요 예수님 십자가 아프고 힘드셨는가 봐 슬프셨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잤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을 몰라서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읽을 때 되게 고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고민되시는구나 힘드시구나 그런데 그럼 같이 힘들어해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간 중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참 고맙겠죠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제발 엇박자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슬퍼할 때 나는 혼자 기고망장 기쁘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기뻐해야죠 예수님과 같이 움직일 줄 아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고 계실 때 우리도 울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막 기뻐할 때 바리새인들은 꼭 엇박자잖아 그렇죠 이렇게 잔치한다든지 왜 무슨 죄인하고 밥 먹냐고 예수님 기쁘할 때 걔네들만 후드티 입고 인상 쓰고 있어요 막이는 유머가 없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웃고 있을 때 걔네들만 찡그리고 있다니까요 다 기쁘할 때 혼자 그러고 가로니 다 그러잖아요 향교 깨서 갔다 볼 때 딱 예수님 기쁘하는데 가난한 자랑 나눠주지 이게 뭐 될 만한 소리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참 멋있는 얘기죠 옛날에는 다모라는 드라마 나오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예요 다모 다모 하지원 다모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원이 한 건 아니고 무슨 남자가 있잖아 그런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한 장소를 모셔둘 수 있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럴 때 칠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밀해졌죠 그리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졌으니까 동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뭐죠 기도 일단 하고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 마음 문을 열어달라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 마음 문을 열어달라 여기 전도의 문이죠 사명이 보금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보금증거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막힌 문을 열어달라 저는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스테반 설교인데 앞부분이 만만치가 않아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게 사람템 존재에 관한 얘기 이게 다 철학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똑똑하게 해 주셔서 그렇죠 뭔 소리를 해도 다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대충 몇 명 물어봤더니 쉽게 알아들었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내가 속으로 했지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지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때 특별히 그렇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사람 만날 때도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라고요 문 열게 해달라고 열린 마음 달라고 왜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열린 마음 달라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놓아라 그러니까 마음 열게 해달라 이거 되게 많죠 매임조차도 기회라는 거죠 사도마을의 빌리버서 1장 13절 보니까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기회라는 거죠 갇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 그런 거고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 빌리버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 다 믿게 되잖아요 온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심지어 31절 그러니까 다 기회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리게 해달라고 할 때 진짜 문이 열렸죠 왜 이걸 기도해야 되냐면 특별히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자를 보니까 이 세상 신 마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꼭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조심하세요 꼭 중요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드르륵드르 울리고 그거 지가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지도 몰라 드르륵드르륵 울리고 그거 지가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지도 몰라 그런 거 저는 아니나 다를까 보면 꼭 그래 신방 가보세요 신방 가보면 마음의 분주함을 져가지고 밥 먹으러 갔나? 맨날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왔다 갔다 가고 꼭 그때 전화 오고 그럴 때 그걸 알고 있으면 미리 다 제거해놔야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영적 방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금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는 게 참 힘들다고요 교회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실질이 올 때까지 마귀가 엄청 방해해요 남편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주차장까지 머물고 교회에서 내려주고 가 주차장에 앉아있다가 문 앞에 왔다가 그다음에 동네에 몇 바퀴 돌다가 문턱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되게 힘든 거라고 전도해본 사람만 안다고 그게 영적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압해야죠 제압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할 게 뭐예요 기도라고 마귀를 결박시켜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마귀거든요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세간이 뭐예요 그의 마음을 빼앗아온다 그런 뜻이겠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도 이런 거 하기 전에 할 일이 뭐예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묶어놓고 그 마음 문을 열게 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면 열린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 오기는 게 힘드면 찾아가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면 되는 거지 예배를 심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회사라든지 가정이든 어디 가보니까 빈 공간이 있어 여기서 예배를 쓰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예배를 심으라고 어떻게 심으면 되죠 내가 너무 힘들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 부르세요 부르셔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첫 번째 예배가 힘들면 교육자가 밥 먹고 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 드려주면 되잖아 예배를 심으라고 또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불러요 불러다가 하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교육자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밥 먹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오세요 간단하게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이게 과하면 안 돼 그냥 짧은 시간 삼각빙판 하나 먹는 시간 정도만 딱 있고 나오는 게 좋아 그래야 그다음 일을 하죠 그래서 한 15분 20분이라도 화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예배를 심어야죠 기도를 심어야죠 이게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이게 상업용어거든요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문 틈이 보이면 열라고 열라고 옛날에 무슨 외판하는 사람들 보니까 요즘엔 문 잘 안 열어지만 옛날에 문 여니까 발부터 집어넣어 해? 탁 집어넣어서 못 잠그게? 그런 거죠 그 기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증거하게 하라고 요즘에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태도가 그런 태도가 돼야 되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그 다음 내용은 뭐죠? 내용이죠 내용 말씀이 흘러가게 해달라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은혜롭게 말을 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경 전체를 보면 소금의 용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래위기에 나오는데 소재,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뿌려요 그러면 소금 뿌리면 거룩해진대 거룩해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패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맛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말도 소금 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소금이 우리 말이 좀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하지 말고 말씀을 넣으면 되는 거죠 랍사개 같은 사람도 드럽게 말하잖아 말할 때 무슨 뭐 대변역 듣고 소변역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거룩한 말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가면 가끔마다 그런 거 있어요 침묵 수련회 그러니까 밥은 다 줘 금식 수련회가 아니야 밥은 줘 말을 못해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하면 벌점이 있고 막 그래요 말을 안 해 되게 힘들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데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만 기도가 막 터져나와요 막 답답해서 미쳤는데 막 기도로 불을 짓고 그 다음에 기도로 거의 대화를 다해 주니 옆에 있는 이 전도사가 뭘 안 해주는데 해주게 죽없어서 그러면 옆에다 아멘 그럼 알아들었다 그런 뜻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잡혀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침묵 기도에 침묵하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막 터져나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요즘에 굉장히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바리제인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하는 사람도 있어 이틀을 하는데 자기는 바리까지래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다이어트 같아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1일날 금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월 1일 새끼 금식을 하시더라고 좋습니다 근데 그 먹는 거 금식도 중요하지만 침묵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뭐 사회생활을 하니까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말을 다 줄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하고 침묵하면서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 말이 얼마나 더럽고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엄청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침묵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기도라는 것은 말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입이 열리는 기도 침묵 기도 그거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재에다가 소금 뿌리듯이 소금 치는 내 인생의 이 언어에 소금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들어오면 많이 읽는 거죠 읽고 기도하면 부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만 증거되면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의 내용은 뭐예요? 맛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있죠 설렁탕 소금 안 치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정말 맛깔나게 말을 하는 사람 있죠 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은혜가 되는 말 요즘에는 그래요 소금 너무 안 먹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소금을 안 먹어가지고 소금 많이 안 먹는 어르신들 보면 저는 얼굴 보면 딱 알겠어요 피부가 엄청 늙어요 그거 아세요? 소금 안 먹고 있는 분들 딱 보면 알아요 부석부석해서 물어봐요 싱겁게 드시죠? 얼굴이 팍싱 늙어있어 맞아요 그거 전해질 안 돼서 그 다음에 머리 아프시죠? 두통이 와요 그거요 매운 짬뽕 한 그릇 먹으면 다 나요 머리 아프시면 저 찾아와봐 그러면 아주 매운 짬뽕 한 그릇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졌대 염분 부족이에요 염분 부족 저염식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염식 하면 짜게 먹는 사람보다 저염식이 더 빨리 죽는데 짜게 먹는 사람은 단 하나 고혈압이 문제지 그래서 피출만 터지지 않으면 돼 그것만 하면 오래 살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염분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소금이 우리 정도독이 좋은 거에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소금이라는데 왜 자꾸 소금을 이렇게 미워해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잖아 소금 그러니까 맛깔나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데 상대 생각에서 얘기하라고요 상대가 거부되는 말 하지 말고 아까는 얘기했죠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우리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맛깔난 말을 하라고요 맛있는 말 간이 맞는 말 어떤 분이 나물 사러 갔는데 옛날 얘기에요 나물 사러 갔는데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안 팔아 그러더래요 그 아줌마가 50대 초반이거든 할머니 그러니 누가 팔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언니 5천 원에 집안 줘요 그랬더니 미워 터지게 주더래요 지혜죠 지혜 아무나 할머니 그러면 돼요 50대한테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 언니 그러면 안 되고 누나 그러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이발소 가도 면도 안 하더니 이발소 안 가봤는데 미장호만 가봤는데 면도 할 때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크림 다 말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칼 들고 그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맞는 얘기도 때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에 맞아야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혁 당신 다 지혁 가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뒤통수에 대고 그러면 되겠냐고 어떤 분이 동창집에 놀러갔더니 잘 살더래 여자분인데 너무 잘 살더래 가구도 좋고 의자도 좋고 다 좋더래 그럼 축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부자 돼서 좋겠다 야 참 부럽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건데 이거 다 불탈 거야 이거 다 마지막 날에 불탈 거야 맞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틀린 얘기해서 성경 근거 줄까요 맞죠 성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분노가 생겨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이 활달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말을 할 말은 다 하지만 뒤끝이 없어 우리 상처받지 말자고 할 말 다 하자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참 그 말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닿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권력자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나 참지 참는다고 특별히 부모님들 저도 부모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자녀들 내 소위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아이들이 분노하잖아요 노협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데 사랑하면 절제도 할 줄 알아야죠 내가 답답해서 쏟아버리면 나는 시원하지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자녀들에게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런 답답함인 거 주님께 푸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말씀이 증거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맛깔나게 말씀 증거하는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생각나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목록이 사랑은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을 우리 말로 합시다 말하면 이상하니까 입술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합시다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걸 입술로 바꿔줄게요 입술은 오래 참고 이상하 ajudá 내 입술을 그래야 돼 내 입술은 온유하며 내 입술은 시계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자랑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교만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무례 행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성내지 않냐며 내 입술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내 입술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 입술은 모든 것을 참으며 내 입술은 모든 것을 믿으며 내 입술은 모든 것을 바라며 내 입술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갈 때마다 먼저 기도하세요 문이 다 열리게 해달라고 이게 지혜죠 닫힌 문에서 부딪히면 뭐 할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문을 여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고 그 다음 컨텐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되찾은 그런 감칠맛 나는 말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소금 없이 누렇게 뜬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저염시 가다가 쓰러진 사람들 짬뽕 같은 인생이 돼서 살려내십시오 짝에 벗은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갑자기 피부에 생기가 돌고 그게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겠습니다